대기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대기 오른쪽으로 갈게요 앉아라고요 앞으로 시작 폭풍 들어가게 될 때 거기 안되면 안될까? 대기 앞으로 시작 대기 대기 빨리 가서 대기 저거 뒤로 갈게요 돌아가면 뒤로 갈게 여기로 발을 넘어가면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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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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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